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 웨이브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 제가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웨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1900, 1590원에 비중을 20%까지 물량을 미친듯이 여러분들이 물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코인인데요 실제로 추천 문자를 보시면 6월 23일 금요일 195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950원 가격 대비 3800원까지 웨이브코인이 약 90% 정도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우리 웨이브코인이 주봉성의 큰 그림에서 보면요 비트코인 반감기 때 23,000원까지 갔었다 그리고 2021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58,000원까지 갔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 코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얼마까지 대략 78,000원까지 갑니다 78, 58, 28이에요 그러면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얼마까지 상승할까 여러분들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알트코인들 바닥에서 매집한 주체들이 끌어올리는 구간까지 갔을 때 저는 웨이브코인이 진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냥 사지 말고요 여러분들 미친듯이 사야 된다 제가 계속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1950원에 뭘 여러분들 매수 문자도 다시 좀 보내드렸었는데 최근에 결과가 좀 좋게 나오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웨이브코인 앞으로 여러분들 조정 구간 저는 빠지면 조정 받으면 여러분들이 2,000원 가격과 그리고 2,35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물량을 채워나가셔라 그래서 과거에 돈 들어온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는 뭐다 털리지 말고 조정 받을 때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50% 이상 폭등시세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내고 비트코인 반감기 때까지 수백 많게는 수천 프로의 대폭발 급등의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계좌 포트 구성해 놓을 수 있는 네 가지 코인들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웨이브코인 90% 20% 폭등했다 하지만 빠졌다 반등하면 또 하반기 비중을 최대 20%까지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수익들 기회들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웨이브코인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 문자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토리지 코인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스토리지 코인 우리가 300원에 공략해서 이번에 폭등 나올 때 약 100% 정도 폭등 시세를 누려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캐시 코인도 0.0618원까지 대략 33% 정도 플러스 2억 2천까지의 이제 폭등 시세를 누려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타로 비트코인 캐시 100% 넘게 5,700만원의 또 익절 기회를 누려봤고요 비트코인 캐시 또 77% 1,500 정도 비트코인 234% 가바코인 37% 270만원 비트코인 캐시 우리 천만원 가지고 10% 100만원 이렇게 추천 코인들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이파이 코인도 지난주 400원 공략하고 500원까지 플러스 25%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하이파이 코인 25% 이상 250만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천만원 기준으로는 500 4천 기준으로는 천만원의 투자 수익을 한 번에 매수 사인과 매도 사인으로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하루에 10%씩 수익 낼 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495-3026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단타 대응할 수 있는 타점들 문자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크 코인뿐만 아니라 알파코인 카바코인 아비트론 코인 하이파이 코인 등등등 하루에 10% 20%씩 여러분들에게 좋은 타점 계속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암호화폐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시고 추천 문자 받아보시고 좋은 타점 함께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웨이브 코인의 현지점 단기적인 전략들은 한 번 돈이 들어왔고요 그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면 2350원 안 깨면 여러분들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요 그리고 2350원을 깨더라도 저는 2000원 마지노선 잡고요 오히려 비중을 최대 20%까지 바닥에서 잘 낮춰나가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친듯이 비중 20%까지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얼마로 보셔야 되느냐 짧게는 2950원 위로 돌파하는지 그리고 2950원을 다시 탄환하게 되면 추가 상반이 어디까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3500에서 3800까지 여러분들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지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 이 자리에서 꺾이면서 여러분들 추가 낙폭 가져가는지 체크해서 더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단타로 매도했다가 빠졌을 때 다시 비중 실어서 들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웨이브코인에 대한 이제 가격이 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비트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비트가 폭락하니까 자 웨이브 쪽으로 시세가 좀 몰릴 것이다 그런 조금 근거 없는 기사 내용들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오늘 이슈는 체크를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우리 단타 수익들도 좀 빠르게 빠르게 순환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우리 웨이브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로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은 중장기 말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10% 20% 100%씩 폭등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좋은 수익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문자 제가 계속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 개인 번호로 1번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단타 타점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말 동안 제가 또 한 두 종목 정도 또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결국에는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